여러분 안녕하세요. 화학기태랑 고소경입니다. 드디어 선생님의 1년 동안의 가장 마지막 강좌인 실전모의고사 시즌3가 개강을 하게 되는데 수능이 임박해 오고 있잖아요. 사실은.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아주 한 달 이상 남았어. 근데 이제 일단 시즌3에 대한 OT와 수능 직전에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죠? 우리 시즌1, 시즌2 봤지만 총선생님의 연간 준비하는 게 24회인데 안 푼 친구들은 사실은요. 여기서부터 풀어도 됩니다. 이제는 실력이 많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루에 두 개씩 풀 수 있잖아. 그죠? 자, 그래서 시즌3 역시 8회로 구성되고 있고요. 자, 난이도는 어떠냐? 보시면 지금 난이도 승인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없진 않은데 역시 마치 요즘 트렌드가 뭐예요, 여러분? 여러분도 알죠? 오히려 19번, 20번은 조금 더 힘을 뺐고 항상 비킬러 파트, 준킬러 파트에서 좀 심을 좀 많이 쓴단 말이야. 그래서 그쪽 파트에 난이도가 좀 있어. 그래서 중에서 상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죠? 해설진은 당연히 업로드 후에 똑같이 강의 끝나면 업로드할 거고요. 자,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 이게 되게 신기하죠, 여러분? 여러분, 어릴 때 중학교 때 시절, 또는 고등학교 내신할 때 평상시험 많이 안 하다가 시험 딱 다가오면 어마어마한 집중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단점이 하나 있는데 시험 끝나면 다 머릿속에 날아가죠. 그죠? 여러분, 수능 끝나고 싹 날아가도 상관없어요. 수능만 잘 보면 되는데 그죠? 그 얘기는 여러분, 한 달, 앞으로 한 달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즌이고요. 그죠? 그때의 집중력은 굉장히 좋아져요. 이게 아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도 넓어지고 그래서 그걸 믿으셔야 되고요. 이때 최선을 다해서 한 문제를 더 풀려고 해야 됩니다. 여러분, 5월 달에 굉장히 좋은 문제 풀었네? 그게 기억이 나나요? 안 나거든요. 그치? 3월 달에 풀었던 게 수능에 똑같이 나왔어. 근데 기억이 안 나거든. 하지만 지금부터 푸는 건 머릿속에 많이 남아. 그만큼 집중력이 좋은 시즌이에요. 그거를 믿으셔야 됩니다. 그러면 굉장히 신비한 일이 일할 수 있어요. 알겠죠? 일단 첫 번째 선생님, 보호사가 막 쉽지 않기 때문에 아,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할 수 있는데 그런 문화가 많았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. 그냥 편하게 생각해. 아, 안 나와. 내가 냈지만 여러분, 마음가짐이에요. 알겠죠? 그래서 여러분이 푸는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. 이게 없잖아? 그러면 평상시에 풀던 문제도 실제 수능장에 가면 시야가 좁아진단 말이에요. 알겠어? 또 하나 이제는 시간 배분도 물론 중요하겠고 그쵸? 시간 배분이라는 게 뭐냐면 문제를 느긋하게 푸는 건 아니고 막 풀이다가 12번에서 막혔어. 그러면 건너뛰고 13번으로 갈 수 있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최근 수능 자체도 19번, 20번이 오히려 쉽기 때문에 18번, 17에서 막히면 전산이 발생한단 말이죠. 그것 또한 연습을 좀 해야 돼요. 알겠죠? 자, 그 다음에 실수하지 않는 집중력 중요합니다. 이거는 버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집중력을 다해서 팀이 얘기하는 실수는 주로 어디서 많이 일어난다 그랬죠, 여러분? 어디서? 첫 페이지에서. 그래서 첫 페이지에서부터 좀 더 신중하게 풀기 바랍니다. 선생님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질 텐데요? 그러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시간이 모자라는 건 어떤 특정 문제들에서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이지 1페이지를 천천히 풀었기 때문은 아니야. 이미 여러분은 자기만의 속도가 있어요. 근데 그걸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는 건 조건에다가 표시를 좀 제발 좀 하면서 풀어낸 얘기입니다. 지금까지 그렇게 안 푼 친구들도 시험지가 조금 더러울수록 표시를 많이 할수록 실수는 줄어들어요. 알겠어? 그 다음엔 계산문항인데요. 화학이다 보니 계산문항이 좀 있잖아요. pH랑 POH라던가 중화적정에 대한 일관된 풀이법. 그쵸? 그 다음에 농도 문제들. 이런 문제들은 계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풀어줘야 돼요. 그래서 수능 전날까지도 좀 계속 풀기를 원합니다. 그래야만 감각이 좋아져. 내가 예전에 여름에는 아 이거 되게 잘했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방치해도 감각이 떨어지는 게 계산문제의 특징이에요. 안경 문제는 그렇지 않잖아. 한 번 외우면 가거든. 근데 계산문제는 감각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꾸준하게 악착같이 한 문제라도 더 풀자. 아시겠나요? 그런 마음으로 시즌3를 같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풀 때 어떻게 한다고? 아 긍정적인 마인드로. 알겠니? 혹시라도 오 이거 괜찮네?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오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나와라. 나와라라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머릿속에 기억이 더 잘 나요. 알겠어요? 자 여러분 실전 3 8회에 잘 멸시 푸시고 해설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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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